오늘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건 그냥 픽션입니다 교도소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가봐야 알 것 같아요 힐링 힐링 도둑둑둑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야? 저기..잠깐만.. 저기..잠깐만.. 왕자님.. 뭘 하러 온게 아닙니다..잠시만요.. 잠깐만.. 얘기만 좀 하고 갈게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었어..잠깐만.. 여기 있었어..잠깐만.. 동생ком.. 아니.. 여기있어.. 여기.. fuse 텅 벙 저기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문을 한 번만 열어주세요 여기저기 전화멜수를 올렸단 말이야 여기저기 전화멜수를 올렸단 말이야 뭐야..? 여기저기 전화기가 없어.. 전화기가 없어.. 전화기가 아니야.. 뭐야..? 전화기가 아니야.. 어디서 올린거야..? 여기에서 분명히 흘렸는데..? 전화기가 없는.. 전화기가.. 잠깐만.. 안에 뭐가 있나보다.. 들어가보자..잠깐만.. 열어보라는 건지 들어오라는 건지 그거는 보겠다.. 잠시만요.. 뭐 좀 물어볼게요.. 여기 왜 계세요? 누가 또 들어왔어..잠깐만.. 둘 다 옷이 하얗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나간다..잠깐만.. 나간다.. 뭐야.. 뭐라고 얘기한다..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혹시 계속 여기서 머물고 계셨던 건가요? 뭐가 억울하세요? 죄 지은 게 없는데..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날 죽인 놈들..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잠깐만.. 그럼.. 지금..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망자님..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요? 그놈들이.. 죽기 전까진.. 나는 못 가.. 왜..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괴롭히시는 거예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차라리 저한테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을 풀어드리지는 못해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네 몸이나 빌려줘.. 안돼요 x2 아니야 x2 아니.. 카드 종이 되고.. 캠핑 제 성경은요? 오빠 아는 충고 Fran?